자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말씀 세 부분을 함께 나눈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위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총 3차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익숙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죽는 데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전립에 대해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타나 물러가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려 책망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 일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월절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 우리가 상황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우선 예수님의 직전 제자들, 12명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싸움하고 다퉜었고 그것이 성찬 이후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공감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120명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때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특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고 동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점을 보면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척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이세 자손녀 찬양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구속의 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왜 모였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데에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러 왔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요. 호산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 주일날 찬양했던 사람들이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즉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에 동참했을까요? 예,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방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올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조간을 시작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12사도도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봤던 이 120명의 제자들도 이때에는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저희는 세 식구인데 그런데 제 가족들이, 제 안사람이나 제 아들이 이것을 반대해요. 사실 그러면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사실 저는 이거 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를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밖에 강한 세력이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이것을 막으려 한다면 사실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을 받았지만 참되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끼던 사람들도 사랑하던 사람들도 죽이려는 사람들도 사실 다 각자 자기 소견의 좋은 대로 자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일대 전 인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즉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이거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절망적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은 없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명 대 전 인류예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척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누구도 누구도 예수님이 이길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도 우리에게 미리 선언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것이 너무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항하여서 싸워서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셨지만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는 우리가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하나 되고 승리의 역사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 고난 주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도 이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보다는 절망적이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대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고난 주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선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때는 바로 6월절 때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이방인들 즉 빌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받고 조롱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얘기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제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말씀하실 때 이미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곧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 다위세계 주신 영원한 왕국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세 언약까지 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순종함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마태봉 26장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즉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을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려는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 지점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예수님은 순종으로 무엇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음만 나타내셨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났나 봅시다. 자 마태봉 26장 3절로 5절을 보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라는 의미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흉계의 내용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불순종으로 죄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의의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데에는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란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다. 예수가 죽는다라는 이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느냐? 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더하느냐?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죄를 더합니다. 이 죄를 더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에 밀란이 날까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일이 어떻게 가속화됩니까? 또 다른 불순종이 더해지면서 죄가 더해지면서 이 일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을 봅시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느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주려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신매매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더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삼십에 달아주었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해서 범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계속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경계하는 사상이 자신들의 악을 정당화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무엇하는 쪽으로 가냐면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사키 21장 25조를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로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삶을 살아요. 자기 뜻에 맞으면 그것이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불순종으로 무엇만 더해요? 죄만 더해요. 그래서 자기 을을 세워 하나님의 을을 도려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다가 결과가 좋으면 자기도 영광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헤롯이 이러다가 충에 맞아 죽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장 12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론 유다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봉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냐?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신을 받았다는 가장 큰 영광을 얻었는데 도리어 그 안에서 죄악의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란 것입니다. 특히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의 불순종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대지사장들과 장노들도 그리고 가론 유다도 자기가 을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을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서 죄를 더하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면서 회개하느냐 알면서 더 가속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죄를 짓고 있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을을 이루고 있으면 더욱 담대히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악인 게 드러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는 을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여러분들 이 아래 그림을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죄를 더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냐면 이 얘기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당신도 죄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깊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가룻유다 면전에서 하시는 거예요. 면전에서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소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인의 우습자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